오늘부터 모레까지 울산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울산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지는 비의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내외입니다. 모레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울산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부 지방은 대체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울산이 2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울산이 29도, 양산은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주간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울산 지방을 적시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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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